뭐 하려고?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바다달팽이 바다달팽이면 군소? 어 군소가 좋았다 너 비린거 못먹잖아 아니 이게 거제도 자연산으로 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됐고 당연한 소리 하지마 군소 양식하는거 봤어? 그렇긴 하네 그래도 거제도 홍고 되면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거기까지 TMI 하지마 그거 어떻게 먹을거야 근데 솔직히 생긴게 먹기 좀 무섭다 네가 좀 먹어봐 내가? 싫은데? 이거 다이어트 되고 추론 겠마 그래도 싫은데? 그럼 갈러 안내문 먹기 가위바위보 남자는 주먹이지 먹어봐 에이 에이 오버하지마 맛은 어때? 해돌이 쩐네랑 비린내 가득한 맛 식감은? 어우 스펀지밥 뒤꿈치 씹으면 이럴겁다 개드립 치지 말고 비교할만한 맛 있어? 아우 그런거 없어 이건 굉장히 독보적이여 그래서 또 사먹어 안먹어? 아우 나 이거 도저히 못먹어봐